김병준 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위원장님 모시고 권력의 하산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뒤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악법들을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내놓고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거나 권력기관을 신설하거나 지금 저는 감히 제가 권력을 경험해 본 사람 또 옆에 있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마 그 주변은 좀 덜 할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는 지금 상당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있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또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대통령들이 불행해지는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모시던 분이 돌아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꽤 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을 강화해서 다시 말하자면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임 후에 어떤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든 야든 그렇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도 친박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불행을 불렀고 이번에도 곳곳에서 친문 공천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뭐를 만들겠다고 그냥 보여요 그냥 그런데 그거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공천 다 해놓고 다 해놔도요 결국 권력이 바뀌면 또 세월이 바뀌면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그렇게 하늘이 되면 오독립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의 이치죠 권력이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세력과 싸워가면서라도 좀 바르게 국가를 좀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길이지 어떻게 하든지 친위체계를 옆에다 두고 그것을 지금 계절이 바뀌는데 계절이 바뀌는데 나뭇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놈의 나뭇잎을 주워서 계속 가서 풀로 붙여서 붙인다고 그게 그 나뭇잎이 붙어 있겠습니까 멋진 비유네요 바람 한 번 불면 찬바람 한 번 불면 다 떨어지겠습니까 계절이 바뀌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그 겨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겨울 준비를 뭔가 하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마 문 대통령이 엄청나게 주변 세력과 싸워야 될 겁니다 그 주변 세력과 싸우면 국민들이 도와주거든요 그게 답이지 지금처럼 가지고 무슨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누구 보호하고 누구는 죽이고 선거 이 선거요 이겨봤자 할 겁니다 이겨본들 친문 다 친문 공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국회의원 된다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호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권력을 제대로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준비 하산길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인수위 정무관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마지막 후반기에 각 대통령이 어떤 행태 어떤 심신이 말하자면 심적 상태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수위 때 인수위 때 권력이 이제 막 등장 그러니까 2002년 말 2003년 10월달 6월달이죠 그때 정무관사를 하면서 그걸 봤는데 대체로 보니까 대통령들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불안해지고 굉장히 외로워지고 그러면 그때가 이제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서 넘어서서 이제 반환점을 돌 때 마지막 2년 1년 이렇게 남았을 때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거든요 서서히 한 사람 두 사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고 정치적인 세력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뒷모습을 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도 굉장히 불안해서 업다운이 심해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업다운이 심해지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참모들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대소롭지 않게 받았던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가지고 따지고 들고 자꾸 묻고 뭐라고 그러고 하니까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막판에 가면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에 가면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부마다 다 있었다고요 이거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뭐 자기가 권력을 지금 권력에 가가지고 사람들 다 앞에 세우고 방파제하고 무슨 퇴임 후에 누가 보호해 줄 사람 아무리 만들어 봐야 할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말 야당 인사들 아니 우리 공박사님 같은 분이라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퇴임후를 준비하는 거고 그 하상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 이외에 길 없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시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런 현상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짚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진단이나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저렇게 짝이 없어요 특히 추미애 장관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권력을 아는가 권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죠 권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추 장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전체적인 스페인 자체가 굉장히 좁구나 지금만 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확장을 해가면 전혀 할 수 없는 행동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도 똑같이 느꼈어요 옛날 추 장관이 옛날 로무현 대통령 탄핵 때고 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탄핵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을 보면은 좀 세월의 흐름을 보고 권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 없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앞에 정부가 했던 실수를 안 하려면은 이제 국민들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의 조언을 제대로 들어서 국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웃은 지금 통 뭐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아웃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요 조금 더 가면 진짜 왜곡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수위 끝나는 날 인수위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한마디씩 하라고 했어요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제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정보가 왜곡되는 걸 조심하십시오 정보 왜곡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시작한 사람한테 성능했겠네요 분위기가 정보 왜곡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앞에 대통령들을 보니까 정보가 왜곡된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막판에 막판에 너무 많았습니다 했는데 정말 제가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될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보가 왜곡됩니다 청와대 안에 끝없이 끝없이 정보가 왜곡돼서 들어옵니다 민심이 왜곡돼서 전달되고 거짓 정보가 들어오고 대통령의 심기를 거르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넓게 만나고 넓게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가서 기분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화낼 줄 몰라야 되고 여기 이야기를 저기 이야기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와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 전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다시는 부르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외로운 자리인데 그래서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그걸 놓치고 정보가 왜곡되는 순간에 그 권력은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보가 왜곡되는 것 같아요 이미 정보가 일단 왜곡되면 말과 행동이 왜곡된 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국민들 정서는 여기 있는데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우한 바이러스 이것도 보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너무나 말하자면 낙관적인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물론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부의 행동들을 봐도 맞습니다 이게 보면 아 이 대통령이 진짜 낙관적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대통령이 방송 토론하는 데도 와서 경기에 관한 지표라든가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정말로 정보가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누군가가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2부에서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